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정말 예쁘죠? 완전히 노란색, 아주 친노란색, 아니 황금색 이 꽃은 바로 비덴스입니다. 예쁘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비덴스는 지금 그센티 하분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저렴하죠? 이렇게 황금색을 띄고 있는 이 비덴스의 꽃말이 바로 황금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완전히 친노란색, 황금색 진짜 여신과 같은 아름다운 꽃 거기에 황금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또 돈이 들어온다는 좋은 뜻도 가지고 있는 이 비덴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비덴스는 한두 개 사시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이렇게 홀수로 어떤 분은 열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데려가시더라고요. 이 꽃은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꽃도 오래 보여주죠. 꽃이 또 이렇게 한두 개 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줄기가, 꽃줄기가 올라서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덴스는 국가가에 속해 있는데요.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비덴스를 도깨비 바늘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하네요. 왜 도깨비 바늘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비덴스 네, 저도 그래서 비덴스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볼수록 너무 예쁘고 꽃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꽃송이도 이거는 그래도 큰 편이에요. 그죠? 봄 하면 노란색 노란색 하면 봄 정말 봄에는 이 노란색 꽃을 빼놓을 수가 없는 듯합니다. 비덴스 이거는 또 노랑보단 황금색이라서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 보세요. 꽃이 작지 않죠? 꽃이 그래도 꽤 커요. 그런데다가 한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 전에 토동이네 이벤트 할 때 이거 제가 방송 함께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화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못 심었었는데 이 비덴스를 여기다 심어주려고요. 좀 화분이 큰 듯 하지만 이런 꽃들은 또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금방 또 뿌리가 가득 찰 수도 있어서 좀 더 넓은 분에 이렇게 심으려고 해줍니다. 그런데 꽃을 넣어보니까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이 꽃은 지난번에 제가 앵초 심고 남은 흙이에요. 산흙이랑 이렇게 토동이네 흙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우와 뿌리 보세요. 뿌리가 저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뿌리 쪽은 건들지 않고 그냥 여기다 심을 건데요. 위에만 살짝 상토를 조금 이렇게 띄어내고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지금 꽃이 피어있는 상태라서 너무 흙을 많이 뿌리를 건들게 되면 이게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위에 상토를 좀 걷어주고 밑에 가운데만 이렇게 좀 뿌리가 층층 감겨 있어서 밑에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운데는 이렇게 뿌리가 없어요. 겉으로만 이렇게 뿌리가 있어서 가운데는 좀 흙을 또 파내주고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와 진짜 이 비댄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만한 꽃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꽃 피는 기간도 길고 이 꽃 피는 가장 적정한 온도는 15도에서 25도라고 합니다. 또 햇빛도 좋아하고요. 당연히 꽃은 햇빛도 좋아하고 통풍이 또 잘 돼야 되겠죠? 저도 지금 이렇게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저녁이면 저는 서큘레이터를 꼭 키워준답니다. 진짜 그거 키워주면서 이렇게 통풍을 시키는 게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식물 등도 있어서 아직은 이 아이들이 저희 거실에 있지만 봄이 되면 따시한 봄이 되면 이것도 밖으로 다 내놓을 거예요. 또 저의 작은 꽃밭에다가 이런 아이들 다 데려다 놓으려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고 있답니다. 물은 또 저는 지금 이렇게 실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아무래도 마름이 그렇게 밖에서 있는 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통풍 정말 중요하니까요.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이 비덴스는 누구나 참 쉽게 키울 수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화분이 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담아놓고 보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다 심고 제가 아직 마감터는 하지 않았어요. 물을 이렇게 준 다음에 물을 주면 흙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고 꾹꾹 눌러주는 거는 공기충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꾹꾹 눌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흙이 마른 상태라서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물을 주면 보세요. 물이 지금 배수가 잘 되고 있죠? 물이 이렇게 잘 빠지도록 또 깨끗한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을 듬뿍 이렇게 준답니다.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제가 또 마감터를 해 줄 거예요. 아 정말 볼수록 이 화분에 비댄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 눈에만 예쁜가요? 이거 한번 비댄스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비댄스를 이렇게 심어서 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꽃들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향기도 나고 정말 이렇게 봄 봄이 성큼 다가온 듯 봄을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저는 굵은 마사토로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예쁘다. 그쵸?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감턱 굵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고요. 이 꽃을 또 이렇게 노란색이니까 황금색이니까 이 꽃 보시면서 또 키우시면서 또 돈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또 꽃이 피곤하면 이렇게 시든 꽃은 바로바로 잘라주셔야 돼요. 꽃은 항상 이렇게 진 꽃은 빨리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올라오는 꽃이 또 그 영양분을 받고 이렇게 꽃을 필 수 있으니까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